오늘 말씀은 빌리뽀서입니다. 빌리뽀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빌리뽀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와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몽해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보금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래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체계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입니다 2절의 말씀을 제목의 말씀으로 삼았습니다 이번 주 우리 강단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으로 예배가 이끄는 삶입니다 우리의 모든 시작은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는 우리가 그리스로 시작하여서 그리스로 끝내야 하는 알파와 오메가 대신 처음이요 나중이신 예수 그리스로와 함께 우리는 한 방향으로 우리가 또 그리스로 안에 있어야 예배가 이끄는 삶으로 가는데 주일날은 예배가 이끄는 삶인데 말씀과 기도를 놓치게 되면 내 생각이 이끄는 삶 그리고 우리는 이제 영적인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또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 안에는 생각이 있어요 감정이 있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부분이 어느 순간에 놓치게 되면 온전히 여호와의 뜻을 쫓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많은 생각 내 마음의 많은 계획 내 감정의 그런 부분들로 우리는 틀렸다 맞다가 아니라 어느 순간에 내 중심 물질 중심 우리가 성공 중심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장세기 3장의 운영체계 속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예배 속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성전의 기둥으로 딱 세워져야 되는데 사단은 언제나 우리를 올무에 빠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또 하반기 사역을 우리가 또 준비하고 또 남은 우리 또 하반기에 우리의 삶의 부분에 온전히 예배가 이끄는 영적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하늘의 시간표가 열려서 땅의 시간표를 이끌어가는 내 땅의 시간표를 위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빌려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지금 이 새벽 기도 시간은 하늘의 시간입니다 절대 시간이라고 그러죠 이 기도의 시간은 감히 누가 침범하지 못하는 절대자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늘 문이 열리는 보좌의 배경이 역사하는 하루의 예배가 이끄는 시간이니까 승리하는 기한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본은 주 안에 서는 자입니다 주 안에 서는 자 우리 1절에 말씀해 보면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 바울이 빌리포 교회의 성도를 향해서요 이 앞에 붙이는 존칭들이 너무 많습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이 바울이 논현이고 지금 감옥에 로마 감옥에 갇혀서 참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데 자기가 양육하고 세운 이 빌리포 교회를 향해서 또 자기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성교홍금을 보내주고 사람을 보낸 에바보도티도를 보내주고 성교홍금을 보내주는 이 빌리포 교회를 향하여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냐면요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이래요 이 멸류관은 운동 경기 이후에 승리자에게 씌워주는 이 간이잖아요 이 믿음의 승리를 하는 이 빌리포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나의 멸류관이래요 우리의 멸류관은 또 가정에서는 하나님이 또 자녀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멸류관은 우리 자신들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멸류관이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하는 우리가 또 형제라고 호칭하는 오늘 이 바울의 호칭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호칭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모엘이 그 어린 나이에 그 언약계 옆에 자고 있을 때 그 부모를 떠나서 아무 음성도 누가 뭔지 모를 분별하지도 못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을 부르지 않습니다 사모엘아 사모엘아 어린 이 사모엘을 부릅니다 오늘 기도할 때 우리는 나만 부른 나의 음성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우리 각자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는 음성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멸류관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오늘 하나님의 기한 음성이 들려져서 마지막 1절에 뭐라고 하냐 너는 주 안에서 서래요 빌리포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이놈 많은 사랑의 호칭을 딱 부르면서 딱 하나로 정리합니다 주 안에서 서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인간관계 또 직장관계 많은 관계가 있지만 다른 부분이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서래요 여기에 이 서라는 단어는 수동태가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은 내가 받고 싶다고 하고 내가 부활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나에게 입혀주고 부활의 능력을 입혀주는 수동태예요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완전하게 주시는 은혜예요 그런데 여기에 서라는 단어는 현재 능동태 명령입니다 네 침상을 들고 일어나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 믿음의 의지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뭐냐 네가 주 안에서 서래요 너 믿음의 의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을 의지하여서 내게 은과 금은 없어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거기서 일어나라 그럴 때 그 뼈와 그 근육과 거기 다리에 힘을 줘서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는요 능동태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니이다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일어날겠습니다 나에게 다리에 힘을 주시고 내게 하나님 근육에 힘을 달라고 우리에게 능동태의 명령이에요 그냥 나는 들어놓고 싶은데 억질로 일으키는 게 아니라 내게 믿음을 주고 내가 그 믿음을 의지하여 말씀을 의지하여 내게요 겨자시알마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저 산을 옮기는 우리 안에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고 내 따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축사한 거거든요 우리는 내 믿음이 작다 나는 정말 연약하다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그 연약한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 작은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내가 말씀을 자꾸 의지할 때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양은 50부 100부예요 그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칭할 때 우리는 오늘 주 안에서 서라 우리가 말씀을 주신 걸 의지하여서 온전히 내가 말씀에 굳게 서고 그래서 진실하게 서다 굳게 서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 네가 주 안에서 굳게 서라 말씀의 터 위에 굳게 서라 뭐가 두렵느냐 사람이 두렵냐 돈이 없는 게 두렵냐 뭐가 두렵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 안에서 서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뢰하시고 의지하시고 그리고 100% 우리가 또 믿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바울은 항상 이렇게 군사로 비유해서 많이 이렇게 군사 용어나 군대 용어나 그런 것을 비유하는데 여기에 서라는 단어의 부부도 사실은 이 군대 부분에서 쓰는 부분인데요 병사들이 전쟁 중에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굳게 이 초소를 지키고 전쟁의 총알이 바치지만 내가 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굳게 내가 지키는 이 부분을 오늘 여기에 주 안에서 서라는 단어가 군사가 자기의 초소를 군인이 자기의 초소를 지키는 것처럼 우리는 성전을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고 내 또 직분을 지키고 각자 자기의 자리를 이탈하지 마시고 주신 직분 또 우리가 나에게 준 또 지역의 직분 직장의 현장을 넉넉히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시험이 오고 낙심이 오고 좌절이 되고 정말 내가 인생이 끝이다 왜 하필은 내게 이런 문제가 일어날까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현실은 내가 메뚜기 같고 내가 정말 모든 손이 안악자 손처럼 커 보인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또 말씀을 의지하여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게 되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지금 이 편지는 개인에게 주는 편지가 아닙니다 빌리포 교회에 주는 편지인데 이 편지 안에 개인의 이름을 거명하고 있습니다 유오디오와 순두계를 권하고 있는데 원래 이 빌리포 교회는 바울이 2차 여행 때 마게도니아 첫 성에 누디아로 인하여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여자들이 일을 좀 많이 하였고 그런데 지금 이 빌리포 교회에서도 지금 주를 위하여 일을 하는데 이 유오디오와 순두계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부분에 분쟁과 감정과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교회 안에 다 주를 위해서 하는 일인데 지금 이 교회에 또 다른 큰 어려움이 닥친 이 부분에 개인의 이름을 거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냐 우리에게도 개인의 이름을 거명한다는 거예요 각자 지금 유오디오와 순두계는 영향력을 끼치는 자예요 그 당시에 사역자이고 지도자이고 직분자예요 우리는 내가 교회에서 준 직분 사역에서 준 직분 어떤 부분이라도 주를 위하는 일의 분쟁은 내 이름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했는데 내가 일했는데 내 중심으로 가게 되면 반드시 서운하고 인정해 주지 않고 칭찬해 주지 않고 그런 부분에 사단은요 그 작은 하나가 그 모든 것을 말아먹는 지금 이 유오디오와 순두계가 정말 주를 위해 사는 돈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서로 잘하려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주를 위한 헌신의 부분에 각자의 이름을 거명한 것처럼 오늘 우리 개개인의 각자의 이름을 거명하는 아까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어린 사무엘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과 또 오늘 순두계와 유오디아를 부르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 가운데 책망을 하는 게 아니에요 각자의 일을 뭐냐 네가 주 안에서 서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래요 각자가 서고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틀렸다 맞다가 아니에요 주 안에서 각자가 서고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았냐 호람되어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 부분이고 예수 그리스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우리가 지역보고말을 위하여 민족보고말을 위하여 세계보고말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같은 마음을 품으래요 주 안에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의 방향 교회의 헌당의 방향 우리가 오직 여호와의 뜻만 온전히 서리라 말씀의 방향 그 방향으로 맞추지 않으면 우리는 똑같이 요도와 순둑의 짝이 납니다 네가 잘했느니 내가 잘했느니 내가 서운하니 네가 서운하니 감정의 부분이 틀렸다는 부분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요도와 순둑에게 권한오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리고 여기에 또 뭐라 말씀하냐면 또 참으로 나와 몽해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이 몽해를 같이한 자가 어렵고 힘들고 핍박과 죽은가 그거를 몽해라 표현했어요 이 몽해는 동력자입니다 나와 생명을 같이하고 나와 함께하는 그 바울에 함께한 동력자 너희에게 구하노니 보금에 나와 함께 힘쓰는 저 여인들을 도우래요 너무 일이 많고 힘든 이 순두계와 이오디아를 너희가 도우라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의 그리스도 안에 서서 우리가 주를 위하여 먼저 선자들이 이 바울의 동력자들이 너희가 이 여인들을 돕고 또 이 요도와 순둑에는 각자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원니스 함께 가는 사단은 분쟁하게 하고 분리하게 하고 나누고 이게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속삭이고 사기치고 우리가 어느 순간에 성도 지금 온 세신자가 당하는 게 아니라 직분자들이 당하고 직분을 받은 자들이 당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나를 돌아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같은 마음 어떻게 같은 마음을 품겠어요 생각이 다르고 기준이 다른데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 내가 받은 은혜 내 안에 있는 이 생명 우리는 전도와 성교에 함께 가고 우리는 이 또 하나님 주신 올해 우리 또 헌당의 축복 속에 말씀 속에 같이 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거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구심의 부분은 구심점의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하나 되어지고 말씀의 방향에는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쓸 수 있도록 내 생각 내 감정 내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올해는 그 내 것에 하나님의 뜻 앞에 순복하는 겁니다 내 것을 순복하고 내 것을 엎드리고 그래서 오늘 기도하러 나온 겁니다 우리가 하회하고 잘해보자 그런다고 잘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먼저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해야 됩니다 온전한 연합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막혔던 담을 허무는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하나님 관계가 하나 되는 영적인 연합에서 우리는 사역의 연합 사람의 연합 그런 우리 인간관계의 연합이 오는데 내가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놓친 겁니다 말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느 순간에 예배가 이끄는 삶이 아닙니다 내가 감정이 이끄는 삶이고 내 생각이 이끄는 삶이죠 우리가 이번 주가 아무리 예배가 이끄는 삶이라고 해도 고집과 아집을 부리게 되면 우리는 꼭 또 사단에게 속게 되는데 언제까지 속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말미암아 연합되어지는 최고의 축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돼요 선명한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난 하나님의 동력자이고 난 하나님의 선교사인데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난 엄마이고 그냥 며느리이고 그냥 시어머니입니까 그냥 육신에 그런 포지션이 있냐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하늘의 포지션으로 점검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축복 속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래요 그러면서 3절에 그 이름들이 생명체계 있는이라 땅에 그냥 너희의 그냥 친한 사람 그냥 빌리뽀기의 성도 예용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생명체계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우리는 누가 누구를 손가락질하고 잘했다 못했다 말할 수는 없어요 다 하나님의 생명체계 기록되어 있고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빌리뽀교회 유오디어와 또 순두계의 이 중요한 직분과 또 교회 안에 많은 영향력을 끼친 것처럼 나로 인하여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나는 지금 가정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난 내가 맡은 직분에 내가 좋은 생명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아니면 나에게 인간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오늘 유오디어와 순두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동력자의 축복을 누리시고 주 안에서 서시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최고로 멋있는 동력자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자입니다 이 모든 부분에는 기도를 놓치면 안 됩니다 사단은 어떻게 역사하냐 하루 종일 주를 위해서 일하게 해요 한 시간을 주를 바라보지 못하게 한 시간도 주 앞에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 주를 위해서 일을 하게 하는데 주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일만 하는 일꾼으로만 있게 합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나온 것은 기도로서 하루를 하나님께 운영받고 예배로서 우리가 또 이끌음을 받기 위해서 이 시간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세상에 기쁜 일이 있겠어요 기쁜 일이 별로 없어요 아이들이나 봐야 우리가 기쁜 일이 있지 정말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가 세상을 볼수록 세상에 해아래 기쁜 것이 없고 해아래 새 것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은혜가 없으면 하늘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내 안에 내 영혼을 소생케 하는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어떠한 사항에서도 바울은 기뻐하라 했는데 하나님 이 기쁨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 기쁨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은혜가 저주와 재앙과 나의 모든 막힌담을 허무신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세우신 분을 받게 하시고 세상을 차고 나가는 부활의 능력 사단의 머리를 깨고 이 능이 내가 일어설 수 있는 네 침상을 들고 일어나라 하나님 내가 인간관계에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 내가 문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정말 기도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오늘 기쁨을 회복하는 하늘의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5절에 보니까 너의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는요 우리의 간용을 줄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얼마나 재재한지 몰라요 내 기분이 나쁘면 다 나빠요 내가 기분이 좋으면 다 좋아요 우리 모든 기준은 내 기준입니다 내가 은혜 받으면 모든 게 다 통과가 돼요 내가 은혜를 안 받으면 다 치욕입니다 모든 기준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장세기 3장의 내 기준인데 우리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우리 모든 간용 이 간용은요 내가 베풀고 싶다고 베푸는 게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서는 내가 정말 하나 옆에 인내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기다려준 것처럼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줄 수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고 하나 또 말씀이 있는 자가 기다리는 힘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근원이고 이 생명의 근원 대신 내가 오늘 기도로 우리가 또 차고 나가는 오늘 최고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6절에 보게 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 이 기도와 강구는 다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는 게 물어보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이 본문 빌리포사 4장 1절에서 7절 한 내가 요디옵니까 내가 순두개입니까 내가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까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원래는 이 기도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내 개인 것 내 문제와 내 힘든 그것을 강구라고 합니다 내 개인의 소원을 두 가지 다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하래요 왜냐 기도하는 순간 이미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가 열렸기 때문에 말씀 가지고 기도하니까 기도에 대한 응답의 학증 아 하나님이 이 기도에 대한 응답하시겠구나 근데 이제 응답의 순서는 내년이 될 수도 있고 일주일 후가 될 수 있고 10년 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 응답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왜냐 말씀으로 강구했기 때문에 오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미 받은 걸 우리가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 감사는 그냥 감사가 아닙니다 아 하나님 이 말씀 내게 학증하시고 이 말씀으로 응답하시겠구나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라 우리 오늘 이 빌리포서 1장 4장 1절에서 7절 이 말씀 자체를 가지고 오늘 또 기도로 승리하시고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문서 21장 2절에 보게 되면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할지라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니라 나는 내 생각과 내 것이 아무리 맞고 오늘 그러잖아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내 생각에는 내 그 모든 부분에는 정직하대요 하나님 옆에 부끄러움이 없대요 그런데도 여호와는 정말 네가 말씀 중심이냐 정말 네가 그리스도 중심이냐 네가 정말 주의 정 중심이냐 네가 정말 교회의 중심이냐 이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생명가진 부활신앙으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뜻에 맞춰서 승리하는 온전한 기도의 사람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요 하나님 앞에 미래를 놓고 기도할 오늘 교회를 위해서 단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하반기 남은 2019년도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주 안에 설 것인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로 주 안에 서는 자가 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 정말 우리의 보기에는 모든 것이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